정말 프로였어요. 그 표정을 보고. 바다에는 프리다이빙이 있다. 바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강산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. 예 있습니다. 이거 방송 나가면 시청자들께서 많이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신거에요. 네. 결혼은 안했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illing 자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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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어딜 탔지 안 때려. 야, 너는, 너 당장 하지? 어? 야, 무시하는 거야, 뭐야? 야, 무시하는 거야! 사무시는 체치달과 큰 거 같으러ются. . 제일 우 ponto dunno. cal contender 리액션ten 2기 시작. 1, 2, 3, 4, 4, 5 and a 1. 이걸 사용할 일이 있어서 배워놓는 거는 저희도 육원에 또 받아가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정글의 법칙 촬영하면서 언제 어떤 일을 벌지 몰라서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담당 연출팀부터 이런 기본 심폐소생술을 알아두고 정글을 떠나려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너한테 연락 histogram. 그쪽 prag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7,8,9,9,9,9,9,9,9,10,1. 정글 Buying no. A-Keylonian ! 아 아